귀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귀에 잘 기울이시고 실제 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배는 제가 없죠? 그러니까 안내방송에 따라서 귀시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기다려. 진짜 다른 느낌이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여러분. 이게 괜찮은데 주변에 와 자격차에 받는 안전호 패스전입니다. 오늘 주까지 즐거운 여행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영이! 오, 배 걸린다. 진짜 싫어. 맞아. 이 친구는 바다탕이 아기. 아, 진짜! 그러다 시원해! 영불을 지우지 않아요. 내가 안 드렸어! 내가! 어, 황당이랑 좋다. 엄마도 있어. 엄마도 있어. 안좋은 호텔식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의 연락으로 주말상해 상당 불구가 발령되어 5m에 높은 타석가 constip니다. 수익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선에 머물며 안내 방송에 비교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카 미 combin지 박차이 호텔식 라고 했습니다. 레츠고트 교리고 오전 남편에서 여행을 내는 자리에 꼽힌 줄 알게 됩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남편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처음 시간 모은선관은 암초와 충돌하여 조향량 시간 노란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선낸 직원비 승진왜룩께서는 안내방송이 길을 기울여 주시고 많이 된 상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한 돌손방은 암총과의 충돌로 전체가 파손되어 기울고 있는 관계로 전등객들의 승무원에 안내해 따라 질색이 막바지게 이동하여 개선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강신한 돌손방은 암총과의 충돌로 전체가 파손되어 기울고 있는 관계로 전등객들의 승무원에 안내해 따라 질색이 막바지게 이동하여 개선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전등객들의 승무원에 안내해 따라 질색이 막바지게 이동하여 개선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와! 옆에 잡고! 옆에 잡고! 갑파들어가 가주세요. 와 silken! 나가래! 오이겸이 먼저! 두근두근! 우리 먼저 오는 거? 우리 내가 다 오는 거. 오이겸아! 이리야! 두근두근! 잡았다! 응? ince crab지않아! 지갑장소! 손잡아야 돼요. 너무 신선하지 않은거 아니야? 여기 눈듯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존벨이 쓰여 있어요. 여기서 토끼를 가지고 올라와서 입는 겁니다. 여기 비좁아서 입기가 비좁아서 입고 올라온 거지만 여기서 토끼를 들고 와서 여기서 입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등으로 있는 고리를 잡아요. 안전하게 꽉 잡고 있고 안전하면 손을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리 모시고 다리 십일자 놓으세요. 다리 십일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뱁키보도록 하세요. 네. 우와, 엄청 있어요. 뱁키라, 뭐라고. 오케이. pants. 저런 말인것을 못하겠는데 버린들. 저런 말인것을 못해서 안내려고 해요 한국 영상에서 한국여행이 호흡하는 뱁키라. 홍구에서 한국여행이 호주에 따라와서 한국 english, 한국여행이 호주에 데뷔을 못하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